그렇게 잠을 자면 다음날 너무 많이 잠을 자서 다음날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고 제가 탈모가 된 이유 중에 수면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면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아마 주 중요할 겁니다 헛소리 하지마 인마 잠은 될 수 있으면 잠자는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 시간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? 그 시간에 제대로 잠을 못 잔다 하면 수면보조제를 활용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수면보조제를 섭취하시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녁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움을 주니까 탈모에 도움이 되죠 근데 제가 사실 잠을 잘 자야지 머리가 안 빠진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잠에 대한 강박이 어릴 때부터 좀 있었어요 잠을 잘 못 자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불면증이 있었는데 그런 강박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약을 먹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잠을 자면 다음날 너무 많이 잠을 자서 다음날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었나요? 수면제는 내성이 생길까 봐 무서워서 못 먹고 수면 유도제를 먹었었는데 그게 아니면 잠이 잘 안 와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못 자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다 보면 와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나? 라고 하룻밤을 꼴딱 세고 그랬어요 저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? 낮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먹지 말고 운동이나 좀 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침실 근처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과 안면 근육을 풀어주고 몸의 긴장도를 풀어주는 것이 잠을 자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렇게 해도 잘 되지 않는다면 수면유도제를 단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유도제는 항이스타민제의 경화 호르몬 계열의 멜라토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멜라토닌이 좀 더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것으로 기존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이 항산화 효과나 염증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 두패도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국내에서는 처방을 받아서 먹으시던가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활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니 참조하시고요 자세한 정보는 약학정보원의 메카딘정에 대한 정보를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